유아 마이 선샤인 마이 온리 선샤인 아우 못 부르겠다 너무 슬퍼 너무 어차피 용기 소중한 나이 뽀뽀 아빠 운다 새들아 아빠 운다 아빠 운다 아빠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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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쪽이한테 불러줄까? 아빠가 어 나 바다 내그로운 선샤리 내그로운 선샤리 내가 행복해보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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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믿을뭐야shaped 과연 우리 다 사랑하는것이 아빠 온다 핥아줘라 안는다 자주 하니까 이제 안는다 근데 반중이 보면 그렇게 안 슬프다 칸만 보면 슬프다 반중아 넌 안 슬퍼 반중이 캐릭터가 웃긴 캐릭터라 별로 안 슬퍼 여기 애고랑 친구 순서는 없지 그치? 가는 순서는 없어 얘들아 이제 반 온건가? 아인이 반 왔어 이제? 반도 안 왔어 반도 안 왔어? 내곤 반 온거야? 내곤 서른 살까지 살아야지 아빠 괴롭히면서 그치? 충분히 그럴거 같으지? 아이고 오빠 앉아있어 철이 안나서 오래 살 것 같아 앉아 응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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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자 이 레고도 엄청 이제 많이 붙어있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그치 레고도 한다들이잖아 니가 새끼 놔놓고 아빠한테 다 던져놓고 그치 니네들이 새끼 놔놓고 아빠한테 다 던져놓고 그게뭐야 응? 새끼꼬꼬? 응? 응 응 놀이작은 잘 안되면 사과의 첫째는 신난다 하이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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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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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얘들아 어쩜 하나같이 이렇게 코가 촉촉할까? 새까맣고 촉촉해. 코코 안좋듯해. 지금 긴장했나 보다. 레고도 10살인데. 어쩜 이래. 우리 칸도. 반짝반짝하네. 열심히 안 살 수가 없다. 이것들 왜 이렇게 살린다면. 그치? 이놈들아. 우리 산샤이인데. 우리 산샤이. 우리 산샤이 Mutter의 leading orthrov sup합. 저희는 기준으로ㅎㅎ 우리 너희는 미래의 아이비 Sin. puffнымиAsh이니줘. 반쪽이 반쪽 선샤어 무슨 일이야. 워낙 코코넛 엄마도 해 엄마꺼? 코코넛 엄마도 해 엄마꺼? 코코넛 엄마도 해 코코넛 엄마도 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